한돈협회 한돈협회 한돈협회는 한돈산업을 선동할 최첨단시설의 한돈혁신센터를 건립합니다. 견학할 선진양돈장과 분유처리시설 등 그동안 한국형 양돈장의 표준 모델이어서 네덜란드 등 해외양돈선진국으로 나가서 견학하고 연수를 받던 것을 이제 국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돈협신센터는 모돈 300도 규모의 일관생산농장으로 교육장 및 실습장, 홍보관 등으로 한돈산업의 미래성장의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한돈협신센터는 악취 문제를 해결한 친환경 시범 양돈장 모델로 네덜란드 PTC 플러스 이상의 교육 및 견학시설을 갖추게 될 것이며 또한 ICT 융복합 청단 양돈장 표준 모델을 제시하고 생산비 절감 방안과 연구 실험 결과를 축산농가에 제시할 것입니다. 한돈협신센터의 성공적 건립을 위해 모든 한돈인의 후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한돈산업의 꿈과 미래를 담아낼 혁신센터의 성공적 건립을 위해 한돈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한돈협회와 한돈농가가 함께합니다.